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사면 각 지자체에서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이를 노리고 다른 시도로 위장 전입을 한 뒤 5억 원 정도를 부정하게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지난해 경남에 사는 30살 A씨는 전기차 구입에 나섰습니다. A씨는 전기차를 살 때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알아봤지만 지원 가능한 차량 대수를 초과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. 이후 A씨는 부산 지인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. 부산시와 정부가 주는 1,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산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옮겼습니다. A씨와 같이 위장 전입을 통해 다른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 적발된 것만 31명. 부산, 대구, 창원 등 6개 지자체에서 빠져나간 보조금만 5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. 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무래도... 이처럼 위장 전입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는 차량 대수가 다른 데다 지원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. 더 많은 보조금을 당연히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거주 기간, 예를 들어 1년이나 6개월 정도,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이런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텐데... 환경부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마련하고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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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